불면증감염자시죠? 그럼 여기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가서 소독제로 샤워하고 가글하고 그리고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위생더신 신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나머지 소독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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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는 곰곰이 잘 하셨어요? 아무래도 샤워제 소독성분이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소독은 다 됐을건데 좀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렇게 세세한 곳을 제가 조금 더 소독을 해드릴게요. 불면증균액 감염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지금은 세균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돼야 돼서 머리카락을 조금 더 짧게 자를 거예요. 이제 소독 들어갈건데 주의하실 점은 손은 그대로 가만히 계셔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별균 상태이기 때문에 안 잡은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것들도 다 불면증균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두균이 일과 함께 두균이 일과는 아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머리 자르는 게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작은 불면증 얼른 나으셔야죠. 좋아요. 나중에 불면증 낫고 나면 미용실 가서 머리샷 예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뿌릴 때는 않으니까 얼른 치료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시네요. 잘 잘린다. 머리 잘랐으니까 머리카락 소독해줄게요. 잘 잘랐습니다. 머리 좀, 머리 좀 집어드릴게요. 두 개면 되겠네요. 머리숱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소독제 좀 뿌려드릴게요. 눈 감으세요. 약간 젖은 느낌 될 수 있는데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어있다보니까 금방 따라갈 거예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소리 들리시죠? 자, 두피 소독 좀 해드릴게요. 조금 차가워요. 상처 있는 부위는 좀 따가울 수도 있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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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진 않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셨고, 귀 속 소독 잠깐 해드릴게요. 귀 좀 넘겨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귀 바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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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바퀴 귀 바퀴랑 귀 바퀴 일단 머리카락이랑 귀 소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얼굴 피부랑 그다음에 눈썹 그리고 코털 그런 거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얼굴 소독해드릴게요. 이렇게 독하진 않아요.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피부 좀 트러블난 거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 드릴게요. 차갑죠? 이렇게 닦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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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쪽도 입술 닦아 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입술 닦아 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좋아요. 아이라인 좀 더 세밀하게 닦아 드릴 거예요. 눈 감아 보시고 이쪽도 이쪽으로 좋고요. 코 소독해 드릴게요.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콧구멍을 살짝 벌려 보세요. 안에 콧덜이 있어서 불면증균이 다 소독이 안 될 수 있었거든요. 씻어도 제가 직접 해드려야 돼.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닦아 드릴게요. 이렇게 닦아 드릴게요. 이렇게 닦아 드릴게요. 닦아 드릴게요. 닦아 드릴게요. 닦아 드릴게요. 닦아 드릴게요. 잘 닦아 드릴게요. 잘 닦아 드릴게요. 잘 닦아 드릴게요. 이렇게 소독약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직접 앰플을 다 멸균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따로 가져오시는 화장품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멸균된 화장품만 쓰시면 돼요. 오래도 아니고 일주일이니까 참으실 수 있죠.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 뭐 건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딸 때 손 조심하시고요. 발라드릴게요. 한번 발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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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일루면 얼굴 소독은 대체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손 관리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손은 항상 화장실에 있는 소독제로 깨끗이 씻으시고요. 손톱 밑에도 꼭 이걸로 닦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다 멸균돼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썼던 것도 쓰시지 마시고 안 맞으면 버리세요. 이렇게 소독제를 뿌려서 사선으로 세워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려드렸으니까 이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불면증 금방 닿으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저희 병원에서 나눠드리는 거 꼭 꼭 사용하는 거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다 멸균들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독제 하나 드릴게요. 항상 신체에서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머리카락이나 손이나 모든 곳에 다 뿌려주시고요. 사용하신 물건들 자기 전에 항상 이거 소독제 뿌려서 소독하시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다 뭐냐면 원자분께서 매일매일 사용하실 삼각 그리고 알콜솜 제가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저거 지금 저거 여기 제가 여기 이거 제가 자동으로 이거 네 이거는 더 씬이에요. 매일매일 줄이 한 번씩, 그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 발에다가 씌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이거 신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앰플이에요. 방금 발라드렸던 이거 쓰시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쓰시고요. 머리에 쓰시라고 집게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알콜솜으로 매일매일 핸드폰 한 번 이상 닦아주시고요.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쓰시는 물건 모자라시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갖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갑이에요. 그리고 이건 위생 모자니까, 이런 거 다 착용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뭔가 오염될 수 있는 상황에 넣었을 때, 밖에 나갈 때, 이럴 때 쓰시고 나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주일만 앙도 만나지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이거 뜯은 거는 저희가 다시 별균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거 나머지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 앰플만 발라서 오늘 너무 건조하시다 싶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로션도, 그리고 멸큐를 지켜놨어요. 이거 로션 바르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꼭 하루에 하나씩만 쓰세요. 이렇게 짜서 쓰시는 거예요. 알으면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어요.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니까 거부감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끝내기 전에 잠오는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잠오는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잠오는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일단은 귀에 다 맞아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귀에 다 놔드릴게요. 차가워요. 따라 prêt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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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요? 반대쪽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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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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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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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까 알려드린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위생 꼭 유지하시고요 친구들 웬만하면 안 만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불면증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고생하셨어요 정실에 들어가 보세요 네 렌즈 닫는 거 아니겠지? 네 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구구구구구구 수능 끝나자마자 새로 후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난 거 너무 축하드려요. 수능 끝난 거 같아요. 수능 끝난 거 같아요. 수능 끝난 거 같아요.